인류가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채 꾸준히 했던 활동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이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져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농업 활동입니다. 농업은 인류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발전을 암시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덜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현재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형태는 변화했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농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모든 나라에서는 농업을 기본적인 일로 여기고 있는데요.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현재이지만 농부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이렇게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쓰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한국은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5월이 되면 양국이 떨어져 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농민이 있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식량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수량성이 높은 통일별을 개발하게 됩니다. 벼의 보급은 1970년대에 전 자급을 달성했고 쌀 부족 국가의 쌀을 대여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 경험 덕분에 현재는 한국과 비슷하게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손을 건넬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인데요. 한국이 도와준 대표적인 나라로 캄보디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민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하지만 농민이 많은 것에 비하여 농업 기술이 높지 못하여 관계 시설 및 영농 기술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부재로 인하여 판매가 유날하게 진행되기 어려웠으며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낮아지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하죠. 캄보디아는 대부분 쌀농사를 짓는 편이었지만 옥수수, 콩, 녹두 등도 주요 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닭처럼 집단 사육에 용이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옥수수의 수요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옥수수를 재배하려고 했으나 외국산 옥수수 종자의 경우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기에 값싼 재래종 옥수수 종자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생산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도 했으며 옥수수 종자감만 연간 3,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죠. 이에 캄보디아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고민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캄보디아 센터를 통해 사료용으로 쓰이는 잡종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죠. 생육기간이 짧아야 하며 건기와 우기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해당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고 드디어 실증 재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최초로 잡종 옥수수 품종 보급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캄보디아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1,60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와 농업인들의 종자 구입 비용 4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도 농부의 순수익이 관행 대비 2배 이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에 농부들의 삶이 한층 안정화되어 빈부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캄보디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눈길을 끄는 곳은 파라과이입니다. 처음 파라과이는 벼품종을 보급받았던 나라인데요. 파라과이가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벼품종이 없기에 코피아가 국제미장연구소로부터 벼개통을 도입하여 협력기관과 노력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죠. 이는 기존의 파라과이가 재배하던 브라질 품종보다 수확량이 20%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기온이 높고 건조하지만 적당한 강수량이 존재하는 파라과이는 참깨 재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일본계 참깨 품종을 주로 재배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파라과이와 손을 잡고 참깨 품종 개발 연구에 매달렸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연구는 6년 만에 성공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지 적응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병충해에 강한 참깨 품종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에 더불어 콩과 작물인 작두콩이나 묵훈알을 심는 작부체계를 확립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재배기술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농가 소득은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는데요. 생산성이 52%가 오르게 되자 수입은 66%가 향상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는 농가의 큰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신품종 보급 면적은 점차 확대되어 2016년에 240농과 300헥타르에서 2019년에는 2479농과 3912헥타르로 재배 면적의 7.1%에 달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게 기회를 주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씨감자와 벼 우량 생산입니다. 감자와 벼는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작물들인데요. 쌀은 말 그대로 아시안인들의 주식이며 감자는 많은 세계인들의 주식이 되기도 하고 배고픔을 달래던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은 더 많은 나라에 해당 작물의 생산 및 보급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 씨감자 재배가 큰 성과를 이룬 국가는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주요 식량 작물 중 하나가 감자라 씨감자를 작아 최종에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매우 낮은 국가였습니다. 에콰도르 농업연구청은 문제를 깨닫고 대규모 씨감자 생산 온실을 건설했으나 수기경 재배기술, 온실 운영시설 등이 미흡하여 성과를 낼 수가 없었죠. 이에 한국이 관련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여 씨감자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에콰도르는 한국과는 농업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요. 여중 기온 변화가 적고 고산지였기에 한국에서 재배되는 감자 품종은 에콰도르에서 재배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에콰도르의 무병 씨감자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마침내 현장 실증한 결과 감자 생산량의 40% 이상 증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시장에서의 감자 가격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해 농가 소득 증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의 씨감자는 에콰도르에만 퍼진 것이 아닌데요. 파키스탄 및 세네갈에서도 한국 씨감자를 통해 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미얀마에서는 씨감자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씨감자 실증 재배를 진행했으며 과테말라에서는 올해까지 병해충의 강한 씨감자를 확대 보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벼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요. 세네갈에서는 벼 실증 재배를 진행한 상태이며 파라과이에서는 벼 육성 품종을 농가 보급을 한 상태이며 재배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하나의 작물이라도 나라별로 품종을 개발하거나 실증 재배를 하는 등 단계에 맞춰서 현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해당 국가 농민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들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코피아는 유엔에서 빈곤 퇴치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수백 개의 우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는 국경에 초월한 공공부문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례가 그들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사례를 칭찬하기에 앞섰죠.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협력국 정부로부터 농업 농촌발전 공로상 수상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8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재 한국에게 도움을 받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무상 지원을 받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그들에게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그들에게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운 현지인들은 한국이 그곳을 떠나간 후에도 농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했고 여전히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이 유일하게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 조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해당 국가의 자립인데요. 그렇기에 해당 국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들고 고되지만 일일이 그 나라에 맞게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품종을 개발, 농업기술을 발전시킬 연구원 육성 등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 지도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장한 나라만 하더라도 22개국이며 성과를 곧 낼 나라까지 합하면 23개국에 이릅니다.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베트남은 땅콩 생산 분야에서 현대화를 이뤄냈으며 신품종 뽕나무에서 누에를 생산하여 가공품 개발까지 진척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해나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에 한국은 앞으로 버전을 한 단계 올려 협력 강화를 통해 농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연계 전략을 논의하는 사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현재 상황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하는 한국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식량 문제로 힘들어하는 국가들에게 농업기술을 퍼뜨려 함께 성장에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